카사딘이랑 카사딘 패시브가 또 그거잖아요 아우페이랑 데미지 덜 받는 거 아직도 있나? 아 미니어나? LTE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CS 40개 2배 차이나는 카사린한테 맞아 보니까 이거 나중가면 좀 빡셀 것 같아 상당히 아픈데 투포에다가 스테락 가니까 스테락 체력도 얻을 수 있고 와 방금 보셨어요? 광위검에다가 몰락 터지니까 피 그냥 꽉 다는데 스테락은 안 돼서 상당히 아픈데 스테락은 안 돼서 상당히 아픈게 타고 나 짭이야 얘들아 찐이면 지금 2킬 3대스를 하고 있겠어? 이 친구들 되게 호감이다 이게 초중반부터 저러는게 아니라 초중반은 일단 게임 그냥 깔끔하게 싹 압도 해가지고 게임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후반에 장난치는 모습 그런거 좋아해 야수홍 이게 이 판정이 좋아서 데미지가 또 들어갑니다. EQ 판정이 안좋은거지. 판정은 좋아 아니 이분 씰스를 안먹으시네 아기 그치 1,2,3,4,3,4,0 깔끔하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애 지돌이 일루와 아쨰쨰 야 근데 갑자기 Q가 확 높아졌는데? 금화 Q가 잡히는데? 금화 지금 컷 엄청 높던데? 나 이거 300점 계정인데 벌써 금화 만나면 지돌이의 한 전세계는 알렛지, 내면에 말이지 정반대인 세인일까? 이 골드로? 엑카린... 보라니와 쿵포 힉 짠 딜만 박아줘, 어 잡았겠다 잡았다 잡았다 야 안 다니는 곳이 없네 이리 와 어 잠깐만 어 야 뒤져, 뭘 계속 뭘 쓰고 죽으려고 해 무조건 오죠 아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오긴 하네 오케이 그지 난 안 다니는 데 어 신어 우리의 편집이 주로 너는 없을까 내가 우리도 네가 좋아해 그지 너는 없을까 넌 고마워 여행 그지 그지 너는 없을까 내가